요즘 연말이 되어서 감사원에서 그동안 쭉 감사해왔던 것을 이제 하나씩 발표를 공식적으로 종합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월북사건 이른바 월북몰이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공무원 이대준씨 해양수산부 공무원 지금부터 3년 전에 이분이 바다로 떨어져서 표류를 하다가 하루가 지난 다음에 북한군에 의해서 발견이 되고 북한군이 이 이대준씨를 사살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시신을 소각을 했던 그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건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게 하는 그 절차가 여기에 있는 거고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따로 여기에 문재인 정권이 청와대 청와대의 안보실이라고 있습니다 청와대 안보실 그 다음에 통일부 국방부 그 다음에 국정원 해수부 그 다음에 오늘 새로 밝혀지는 것은 777 첩보부대 그러니까 휴전선 근처에서 북한 쪽 군인들이 주고받는 통신 이런 거 감청하는 부대가 있습니다 그걸 777 첩보부대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이제 이러한 곳에서 일사분란하게 뭐가 이뤄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월북몰이 그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는 월북할 생각이 1도 없고 그 월북을 했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청와대의 압박과 지시에 따라서 일사분란하게 여기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월북을 했다 자진 월북을 했다 이런 겁니다 실무자들은 자진 월북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다라고 했는데 청와대가 혼내키는 거죠 만들려면 만들어 너는 목이 도대체 몇 개냐 한 10개쯤 되는 모양이지 전화 딱 받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서를 갖다 끼워 넣는 겁니다 3년 전 9월 21일 새벽 2시 이대준씨가 실종이 됩니다 새벽 2시에 그리고 그 다음 날 9월 22일 오후 3시 반 북측 해역에서 이대준씨가 북한 선박에 의해서 발견이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북한 선박이 물에 떠 있는 이대준씨를 발견하고 상부에 보고하는 전화 있지 않습니까 보고 전화 그걸 우리가 감청을 해가지고 우리도 알고 있는 겁니다 실종됐다는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돼가지고 상부 보고가 올라가고 있네 아는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그때부터 벌어지는 겁니다 합동참모본부 우리 합참 청와대 안보실에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합참이나 안보실이나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이건 통일부가 할 일이야 우리 주민이 북쪽으로 넘어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응은 통일부가 하는 거야 우리 합참 나물나라 청와대 안보실도 나물나라 이제 이랬던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있는 이것과 관련된 핵심 부서의 책임자들이 있습니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 안보실 1차장 안보실장 모두 다 정시퇴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오늘 저녁 약속 있어? 소균 한잔할까? 그래 누구도 오라고 그러지 뭐 그리고 쫙 털레털레 다 퇴근해버린 겁니다 그 사이에 우리 해수공무원 이대준 씨는 북한군에 총을 겨눈 상태에서 바다에 떠있던 겁니다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 통일부가 알아서 하고 있지 뭐 다 퇴근해버린 겁니다 그날 밤 그러니까 청와대에 있는 이 핵심 관련 공무원들은 오후 6시부터 7시 사이에 다 퇴근해버렸는데 그날 밤 9시 40분에 드디어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됩니다 퇴근하고 나서 3시간 뒤에 이 자들이 퇴근해서 어디 효자동 어느 골목에서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시간에 사살이 되고 그로부터 1시간 뒤에 소각이 됩니다 물위에서 그 모든 것을 문재인 정권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합참은 말이죠 소각된 뒤에 거기에 관한 첩보 보고서를 컴퓨터에서 삭제를 합니다 합참은 우리는 모르고 있었어 보고서도 없었어 이거 나중에 말 맞추려고 국방부는 언론에다가 이대준 씨가 실종된 상태에 있다는 것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 이대준 씨 아직 우리 못 찾았어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미 다 알고 있었으면서 발견이 됐고 사살이 됐고 소각됐다는 것까지 알고 있으면서 국방부는 우리 실종돼 있는 것 같아 아직도 김 기자는 뭐 아는 거 좀 있어? 되래? 거꾸로 묻고 아 이거 오리발 내밀 때 대결 거꾸로 묻습니다 공무원들이 기자들한테 오리발 내밀 때 김 기자가 나보다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새로 들은 얘기 좀 있어? 국정원 쪽에서 무슨 얘기 들은 거 있는 모양인데 나한테 귀뚬 좀 해줘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설레발 친다고 그러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날 밤이 지나갑니다 우리 공무원이 사살되고 소각된 채로 하루 밤이 지나가서 그 이튿날 아침 10시에 청와대에서 긴급 관계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청와대가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 우리가 다 뒤집어 쓰게 생겼다 어떻게 해야 된다?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자 그래서 그 지시를 내립니다 안부실이 국방부로 그렇게 결론을 딱 내려놓고 합참에다가도 지시를 하고 정부기관에도 지시를 하고 다 보고서를 말해야 결론을 딱 내려놓고 자진 월북 네 글자 딱 내려놓고 여기에 꽤 맞춰서 보고서 올려 보고서가 올라온 걸 받은 것처럼 그렇게 모양새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인 9월 24일 합참이 청와대 지시대로 딱 보고서를 만듭니다 이대준 그 공무원이 홀로 구명조끼를 입고 있다가 신발을 한쪽에 얌전히 벗어두고 바다로 스스로 뛰어내렸다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서 청와대로 올리고 그리고 언론에도 그렇게 발표가 되는 겁니다 이거 언론에 발표했다는 것은 전 국민을 속였다는 뜻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문재인 국방부, 문재인 청와대 안부실이 전 국민을 속였다는 뜻입니다 더더군다나 이번에 새로 밝혀진 건 아까 말씀드린 777사령부, 3777사령부 여기가 대북감청, 그 다음에 신호 그런 정보를 수집하는 부대인데 여기서 9월 25일 그 다음 날 제일 처음에는 확인된 것만 첫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상급부대에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고위 관계자가 불러가지고 야, 자진월북 지부 넣으라고 했어? 안 했어? 너 뜨거운 맛을 좀 봐야 알겠니? 통일부도 자진월북, 국방부도 자진월북, 청와대도 자진월북 너 혼자 뭐 중불 남고 있어? 관련 첩보가 없다니 그렇게 해서 드디어 777 부대도 자진월북 이렇게 보고서를 올립니다 그게 10월 6일 이 씨가 자진월북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때 청와대 안보실장 서훈 그때 국정원장 박지원 그때 국방부 장관 서욱 지금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Me인 이 씨앞은